실패하지 않는, 실패없는 떡볶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실패없는 떡볶이. 네, 정말 실패는 없어요. 조리 과정만 잘 눈여겨보시면 돼요. 이거 1kg짜리니까 한 반 쓸게요. 밀떡이 확실히 훅이 있어요. 밀떡이 또 간이 잘 배고, 식감도 부드럽고. 와, 이거 500g이면 한 2인분을 넘어가요. 향파, 그리고 파! 어묵까지 넣지 않아요. 어묵도 안 들어가고. 어묵도 안 넣습니다. 느는 순간 맛이 좀 평이해지더라고요. 엣지게 가려면 과감히 어묵을 빼세요. 충분히 맛있으니까. 이건 자신감이에요. 어묵에서 또 우러나오는 맛이 있거든. 근데 그거 없이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다니까. 나는 뻔하지 않다. 먼저 뭐예요? 재료부터 손질해놔야지 요리가 쉽죠? 지지고 볶고 이런 요리는 무조건 재료준비부터 시작합니다. 한 단쯤이면 돼요. 이렇게 한 단. 파. 파 한 대. 이렇게 길게 쓸어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길쭉해야 이렇게 양념이 쭉 철철철 늘어나는 게 맛있어요. 양파는 반만 쓸 거예요. 세로로 넣고. 그냥 체를 쓸어. 체를 쓸어서 옆으로 놔요. 옆으로 놔요. 잡아서 이렇게 쓸어주면. 근데 양파를 왜 다져요? 양파 다져야 돼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떡볶이. 건덕이긴 하지만 육수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져서 뽑아내는 거예요. 양파를 완전히 다져 버려. 잡내가 많이 줄어요. 캔 햄. 이거를 그냥 써도 되는데요. 이걸 물에 한번 살짝 씻으면 햄 특유의 냄새가 많이 빠지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씻겨 내려가요. 뜨거운 물에 내치는 건 좋지만 번거로우니까 물에 씻는 거만 해도 충분히 좋아요. 잡내가 많이 줄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 굽고 이러는데 한번 씻어서. 씻어서 하면 좋아요. 절반. 여기다가 넣고. 지그시 눌러주면. 지그시 눌러주면. 어? 왜요? 으깨버려요? 이게 좋은 건데? 옛날에 봤어 이거. 어디서 봤죠? 강남시 집에서. 선생님 저렇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주는 게 포인트였잖아. 그때 저걸로 파스타도 만들고 돗밥도 만들고. 맞아요. 저게 많이 따라 하셨어요. 어 이거 많이 따라 하죠. 진짜 SNS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레시피가 연장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셈 하나만.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중불로 난 켜놨어요 지금. 이효리는 처음부터까지 중불입니다. 자 기름을 두 바퀴. 바로 햄 넣어요. 이거 강불로 하면 뻥뻥 튀어요. 그래서 중불로 하는 거예요. 강불로 하면 무진장 튀어요. 아 강불로 하면 튄다. 놀이끼리 해수게 볶으면 돼요. 자 됐어요. 이제 꼬들꼬들한 게 생겼죠? 꼬들꼬들한 게 좀 생겼으면 이런 게 생겼으면 다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고기 맛이 그렇죠? 식감도 그렇고. 이렇게 꼬들하게 볶는 게 중요해요. 꼬들볶음. 다진마늘 하나. 다진마늘 하나. 양파 다 넣어. 다 넣고 열심히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성인껏 볶는 게 다예요. 성인껏 볶으면 돼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된 거예요. 한 1분도 안 볶았죠? 총합해서 3분 정도밖에 안 볶았어요. 그 다음에 뭘 넣느냐. 설탕은 이때 들어가요. 설탕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설탕은 꼭 들어가죠. 원래 샘 덮밥은 하나만 넣었잖아요. 이건 떡볶이고 국물이 들어가니까 세 숟가락 집어넣어요. 세 수저 들어갑니다. 이제 섞어주면. 떡볶이는 뭐가 제일 중요해? 간장과 고추장이 중요합니다. 간장 고추장. 간국 알지, 간국. 간장 두 숟갈을 그냥 넣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중불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몰고. 간장을 가장자리에다가. 살짝 태우듯이. 맞아요. 저거 엠박스처럼 배운 건데 저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간장을 태우듯이.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맞아요. 불맛도 살려주고. 이것도 팁이다, 진짜. 하얗게 끓어야 돼요. 한번 불을 끓어오르면 돼요. 됐어요. 이 다음에는 할 수 있으니까 불을 잠깐 낮추는 게 좋아요. 약불로 줄이고. 약불로 줄여. 고추장 두 개. 담뿍. 깍지 말고 담뿍. 30g쯤 돼요. 한 숟갈에. 60g쯤 들어간 거예요. 고추장 두 개 들어갑니다. 고추장 둘. 고추장. 검도가. 저기다 밥 비벼도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긴 해요. 우리 군 생활할 때 먹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볶음 고추장 느낌. 볶음 고추장 그 느낌이 있겠다. 이렇게 되면 떡볶이 소스는 다 완성된 거예요. 물 400ml. 400ml 끓여야지 불 올리고. 물을 많이 넣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쫄아들는데 시간이 걸려. 간이 계속 싱겁다고 느껴져요. 400ml 지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때 뭘 넣느냐.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나만 넣으세요. 매운 거 조합은 두 개 넣으세요. 하지만 활용 점정이 있어요. 뭐지? 저기 뭐지? 뭘까? 식초 한 숟갈 넣으세요. 식초? 식초로? 또 식초가 들어가? 식초로. 국물을 조금 더 맛있다고 느끼게 도와줘요. 그래서 지금 넣을 거예요. 그럼 신맛은 날아갈 거예요. 다 완성되면 됐지만. 하나만 내면 돼요. 제가 케찹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냥 식초 넣는 게 제일 깔끔하고 맛있어요. 식초 잘 써. 끓으네. 끓으면 몰라야 돼. 다 넣고. 중불로 줄이세요. 끓으면. 중불로 낮추고. 넣으라. 떡 넣으면 돼. 얼만큼? 프라이팬을 덮을 만큼. 프라이팬을 덮는 정도의 떡은. 4,500g이에요. 2인분 나와요. 꽉 차지요? 꽉 찼어요. 이제. 한 줄로 꽉 찼었어요. 맛있겠다. 케찹을 넣어도 다른 거 싫은데요. 한 5분 걸릴 거예요. 5분간 중불에서 졸입니다. 강불로 막 졸여버리면 졸기만 하고 양념이 되지도 않아. 그래서 중불에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팀입니다. 중불에서. 강불에서 졸인다고 맛있어지는 건 아니죠. 5분간 중불에서 졸입니다. 5분 지나면 이쯤 돼요. 아이고. 나왔네. 아이고. 잘 됐을 것 같아요. 이 편이 됐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소스가 되는 건 뭐죠? 한번 기를 냈을 때. 길이 생기면서 소스잖아요. 지금 소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길이 생기잖아요. 이때 불 끄세요. 놀랍게도.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대박이다. 10점. 이렇게 하면 맛은 보장이 돼요. 이야,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거 많이 따라할 것 같은데요? 밖에서 파는 느낌. 코리안 파슬리. 이렇게 뿌리면 아이고, 얼마나 좋아. 파슬땡미땡 이런 조미료 전혀 안 넣은 거죠. 그건 스앰이 이미 갖고 있어요. 이미 품고 있구나. 이미 품고 있다. 그냥 실패가 없겠다, 저건. 실패 없는 떡볶이. 맛은? 그 맛은? 뭐야, 뭐야. 난 이 맛을 너무 좋아해. 난 이 맛을 너무 좋아해. 이 맛을 좋아해, 또 다른 분. 아, 성희 씨가 또 좋아하시는구나. 아내한테 해주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금방 답을 줘서 꼭 아내한테 해주거든요. 음, 맛있는데? 맛있어요? 밥 비벼 먹어. 밥 비벼 봐야겠어? 밥 비벼 먹으니까 맛있나 봐. 밥을 잘 안 먹잖아. 떡볶이 먹고 볶음밥 비벼 먹으면 되겠다. 김 넣어서. 야, 맛 잘 안 하시네. 이거 마저 밥 비벼야 돼. 왜냐면 쓰임이 들어갔잖아. 저걸 밥 비벼서 김을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볶을 필요도 없어, 비벼서. 야, 맛 잘 안 하시네. 소스가 굉장히 걸쭉해서 딱 먹으면 소스가 많이 따라 올라올 것 같아. 맞아요.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안 하시네요.